전하, 부디, 통닭 좀 사줍시옵소서 전하! 뭐 받아 나도 비싸서 못 먹는 치킨이거든 하지만 짐에게 치킨을 공짜로 먹을 좋은 방법이 있다! 믿 믿고 있었습니다 전하! 빠져든다 빠져든다 이 영상을 본 너는 친구에게 치킨을 사주고 싶게 된다 이건 어명이다 사주지 않으면 곤창을 매우 맞게 될 것이야 그리고 서비스 센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고 싶게 된다 헤헤 방금 홍보 좀 자연스러우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받은 친구는 보낸 친구에게 치킨을 사주어라 이건 어명이다 성능이 많은 것 같다 전하!